열정과 감동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김제지평선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찾아 떠나는 힐링여행 렛츠고 신나는 트로트여행 열정과 감동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김제지 지평선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년 10월 1일 오후 1시 전라북도 김제지 지평선축제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MC 강대훈 진솔이의 진행으로 초대가수 김미성 강승원 전두성 이창휘 조성자 정지연 유해모 진솔이 김수련 김미화 나도경 하지하 강병건 김주화 양미경 배진아 배진아 유해진 유해진 나윤정 나윤정 이윤상 전수린 길도영 이영재 한세희 여치산 신정화 박주연 꽃바람 김수현 정정희 아이엠 미디어가 함께합니다 아이엠 미디어가함께합니다 가수들 감사합니다.